날씨 터치키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간간이 끼겠고 상공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일부 지역도 낮 동안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오른 상태에다가 상공에서는 점차 찬 공기가 내려와서 대기 상층과 하층 간의 온도차가 벌어집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겠는데요. 남부 내륙에는 밤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전북 동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영남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 기압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만 간간히 끼겠고요. 한편 동쪽 지역은 흐리겠고 푸른색의 강수구역이 나타나죠. 비가 내립니다. 내일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동해상으로는 동풍이 유입됩니다. 찬 동풍이 동해안의 지형과 부딪혀 내일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은 비구름대가 형성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륙고기압이 남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해상으로도 확장하면서 서쪽으로 북서풍이 유입되겠는데요. 이 북서풍과 동풍이 만나는 서울과 일부 서쪽 지역에는 낮 동안 비구름이 잠시 만들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동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영서와 경기 내륙 충북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은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는 경남 동해안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강원 영동 북부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20mm에서 최대 60mm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 남부는 10에서 40mm 강원 영서와 경기 내륙, 경북 북부와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충북 북부와 경남 동해안은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상태에다가 밤사이에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수증기가 잘 응결되는데요. 내일도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습니다. 운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분포로 시작하겠는데요. 서울은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쌀쌀하겠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늦더위는 꺾이겠습니다. 상층의 영하 10도 온도선이 점차 중부지방으로 남아하고 있는데요. 상층의 찬 공기가 점차 지상으로 가라앉으면서 낮 기온이 내려갑니다. 분포도에도 오늘보다 붉은색 분포가 줄어들었는데요. 일부 영남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하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22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내려가겠고요. 대전 23도, 강릉과 광주는 21도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상은 모레까지 매우 강한 바람으로 물결이 3m에서 최고 6m로 높겠습니다. 때문에 너울이 해안가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겠는데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상에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2m에서 4m로 파고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지키였습니다.